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해해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요아를 찬송할 지로다. 우리 혼이 새와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아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가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10편 124편에는 우리가 인생 술래자로 살아갈 때 술래의 길에 닥쳐올 여러 환란과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과거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까지죠. 그리고 7절, 8절 말씀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요아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요아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일까? 3절에 그때의 저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폈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국 망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시험과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죽고 말았을 텐데 그 사선을 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버렸을 텐데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인생 50년, 60년, 70년 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내가 정말 사선을 넘어서 살아왔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경험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대목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시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전쟁에 나가면 장군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계속 남군에게 밀리는 거예요. 남군에는 리 장군이라는 탁월한 장수가 있어가지고 병력과 물자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그 용맹과 탁월한 전략으로 계속 북군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강요회를 하면서 장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링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대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과연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말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해 주었던 말씀 제게 용기를 주었던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게 해 주었던 말씀이 바로 4등전 18장 9절 10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등전 18장 9절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4등전 18장 9절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4등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에 워낙 이방 신전과 우상 숭배와 불신 세상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바울을 공격해 되었습니다.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성 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너와 함께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술래교를 걸어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위협을 받을 때 사고의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아찔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순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 그 위험과 사고에서 사람들마다 그 정말 절체절명의 아찔한 위기 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같은 물리적인 것 말고도 영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위험이 다가와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원수 대적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영적인 공격 스피리츄얼 어테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공격에서 내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목숨을 나의 영혼을 새가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나를 건져주셨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혼이 또 우리 목숨이 새가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올무가 끊어져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마귀로부터 화전이 불화살이 그 시험과 유혹의 영적인 공격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시켜요 그런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조심하라 조심이 반대가 뭐예요? 방심입니다 방자는 무슨 방자고 조자는 무슨 조짤까? 방자는 노을 방자입니다 마음을 놓는 거예요 마음을 턱하니 놓고 방심하다가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조심은 무슨 조짤까요? 제가 옥편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조자는 잡을 조자입니다 조심한다는 말은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 잡고 경승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영지인 공격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그 영지인 공격을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불화사를 우리 지혜와 우리 노력으로 다 막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아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요아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피난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견관 망대여서 그 망대 안으로 쏙 피하여 숨은 자를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잠원 18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원 18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930년 잠원 18장 10절 말씀 잠원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의 이름은 견관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요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견관 망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화살이 날라들어도 망대 안에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에게는 안전함이 있죠 그래서 요아의 이름은 견관 망대라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비난처시고 견관 망대신데 안전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으셨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려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달아나면 거의 어떻게 안전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려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돌이켜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 풍파만은 이 인생의 술래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